안녕하세요. 또보님입니다. 오늘은 랜덤박스 4만원 구성이고 따로 요청사항은 없으셨어요. 그리고 뒤에 쿠폰이랑 먹거리가 들어가고 조땡미님께서는 따로 구성은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상이 많이 나와서 신상도 보여드릴 겸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4만원 랜덤박스 구성을 보여드릴게요. 일단 먼저 랩핑지가 들어가는데 이 랩핑지는 구성에 들어가는 로비어 마시멜로우 랩핑지 이렇게 한 세트 들어가고 그 다음 이거는 3만원 이상 구매해주셔서 지금 랩핑지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것도 세트 넣어드렸습니다. 일단 먼저 이번에 신상으로 이렇게 재발주하게 된 까미의 배신 떡매무지 이거 개떡매무지 1권이 들어갑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런 로비어 기린 떡매무지 1권 그 다음 이것도 신상이 수수 떡매무지 1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찌 카드 떡매무지 1권이랑 모찌 할로윈 떡매무지 모찌 카페 떡매무지 1권씩 들어갑니다. 그 다음 이거는 토시리 모래찜질 떡매무지 1권 들어가고 그 다음 이거는 학연폰비 떡매무지 그 다음 블루베리 까미 떡매무지랑 개시린 떡매무지랑 그 다음 이런 말랑이 떡매무지까지 해서 들어갑니다. 이렇게 먼저 떡매무지 소개시켜드렸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인스랑 동무송들 보여드릴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사이트가 엄청 큰 요런 로비어 신상 인스 한 세트가 들어가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흑임자 인스 한 세트랑 그 다음 로비어 바나나 인스 토시리오 마고 인스랑 요런 토시리오 친구들 인스까지 해서 인스 아웃세트 들어가고 그 다음 요런 메모리 학교 선생님 도무송이랑 로비어 도무송 흑임자 도무송 그 다음 로비어 샌드위치 토시리 춤추는 도무송 요런 한금 골드리치 도무송 그 다음 요런 메미 딸기우유 도무송 요런 로비어 도무송 그 다음 메모리 도무송 이렇게 2종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애우기 도무송 제출차 개구리 말랑이 도무송 이런 수수 도무송 2종이랑 포크나라 그 다음 숟가락나라 들어가고요. 아이돌 메미랑 그 다음 이번 신상 토미도 한세트씩 이렇게 해서 총 10세트 넣어들었고 그 다음 보리까지 들어갑니다. 일단 먼저 이거 상어 메미도무송이랑 그 다음에 머리띠 메미 그 다음 요거는 빅설공주 보리도무송이랑 기차놀이 수수 도무송 사카 퍼즐 도무송이랑 삐시리얼 도무송 그 다음 이런 강아지 로비어랑 네이클럽 로비어 그 다음 요런 포두 해피데이 케이크 도무송 토마토 말랑이 도무송 뽀글이 도무송 마지막으로는 완두콩 공두기까지 들어갑니다. 이런 캐릭터들로 다양하게 해서 챙겨보았고요. 영수증이랑 먹거리 쿠폰이 들어가고 덤으로는 포두 감자튀기 떡매무지 이거 한건 챙겨드렸고 그 다음에 토이 베이커리 포토카드 포토카드 한세트도 안 들어가서 넣어드렸고 난 요것도 포토카드 사용해보시라고 포토카드도 2종 넣어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오피스 메몰이랑 이런 반달가성권 비도무송까지 한세트씩 덤으로 더 들어가고요. 이렇게까지 총 932호 구매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. 안녕!